속이 올 거예요. 감, 직감, 영감 굉장히 빨리 와가지고 이분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오래된 하반기 때는 빠르시네요. 좋습니다. 영락사 영풍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소띠분들. 소띠분들은 하반기 들어서는 상문. 상문이면 이제 상가집 가시고 병문 안 가시고 이런 걸 약간 좀 자제 좀 해주시면 좋으시겠고. 그리고 이제 복이 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소띠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. 떼 나이에서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. 근데 올해는 이제 시금에서 이제 하반기 때는 대순대로 상문이라든지 병문 주위에 뭐 그런 게 있으시면. 네. 그러면은 뭐 문의를 해 보시고 그래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근데 만약에 진짜 정말 가까운 거. 그렇죠. 사람이 이. 그런 상을 당했을 때는 가야 되잖아요. 그게 참 그렇죠. 그런 데서 꼭 많이 걸려오시더라니까요. 정말 정말 지인들 가까운 내가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데를 아유 뭐 여기는 어떨까 봐 이렇게 가셔가지고 사무소에 걸리신 분들이 많아요. 그거를 근데 조금 이렇게 또 치유하는 방법이 선생님들한테 또 있으시죠. 그렇죠 있죠. 꼭 가셔야 될 사례인데 이제 이게 또 걱정이 되신다면은 전화 문의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소띠분들 중에 하반기에 들어서 또 베스트 나이가 있다면 또 한번 찝어주세요. 서른 아우 괜찮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굉장히 많아요 움직임이 많고 이렇게 이런 말을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영통 영통이라고 하면 이렇게 우리 같은 제자 영통 말고 영감 직감 이런 걸 굉장히 맑게 받으셔가지고.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돼요 내가 저기를 가야 돼 말야 안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빨리 내가 이렇게 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거기에 있어요. 거기에 굉장히 좋으신 거거든요. 촉이 좋다. 그렇죠 촉이 좋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기를 한번 어떻게 움직여 봐. 그리고 뭐 저것도 한번 투자를 해봐. 얘기를 해봐. 공부를 해봐. 이러면은 해봐 가셨을 때 마음 딱 먹었을 때 촉이 올 거예요. 감 직감 영감 굉장히 빨리 와 가지고 이분들이 성공률이 굉장히 오려는 하반기 때는 빠르시네요. 39 되신 분은 밥 먹고 뜬 먹은 대로 되시는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대박 나시고 그리고 지금 호명은 안 했지만서도 소띠 분들 영통사 영락사에서 더 잘 되시기로 응원 많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